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파워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 또 따뜻한 수익을 줄 수 있는 좋은 이슈 가지고 오셨겠죠? 과연 어떤 이슈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물가 상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내년 초까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 2%대로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자, 전기 가스 요금은 동결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하고 대응을 해야 할지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도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게 주식시장과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내 물가가 올라가면 내 지갑이 좀 부담스러워지는 것도 있겠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졌으니까 이게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물가 상승률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 많이 올라가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이렇게 물가 상승이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일단 여러 가지 산업적 측면이나 그런 걸 보면 일단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일단 월급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이런 계속 순환관계가 생기다 보면 실질적으로 물건의 상승, 생산량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가격만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해서 경제에 좀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1월 달 물가 상승률이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3.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석유 관련 제품하고 그다음에 농수축잔물 제품이 상승률이 좀 두드러진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지금 연초 이후에서부터 계속 정부에서는 2%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지금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발표을 했었죠. 미국 11월 CPI 상승률이 6.8%,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미국도 물가 상승률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해서 전체적으로 걱정을 많이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물가 상승률은 아마 내년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러한 물가 상승률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정부가 내년까지는 목표가 물가 상승률 2%를 제시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 기존에는 정부에서 내년도 물가 상승률을 한 1.4% 내에서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2% 넘는 걸로 아마 수정이 되지 않을까. 아마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는 아마 가장 만만한 게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을 억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스 요금이 아마 동결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가스 요금 자체는 아마 최근에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계속 상승 요인은 충분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원래는 올려야 정상적이겠지만 관련된 요금 자체는 올라갈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전기가스 관련 업종들은 아마 당분간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전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스 요금을 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도 일단 수익 구조가 조금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이 영향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물가 상승률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게 되면 경제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미국, 그러니까 이번 주죠. 미국에서 FOMC를 하면서 테이퍼링이나 그다음에 이제 조기 금리, 조기 기준 금리 상승에 관련된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도 좀 무료되었기에 섞인 그런 부분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우리 국내에서는 공공요금을 좀 동결하면서 가스비나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 한전이나 한국가스공사 관련된 주주분들은 마음이 좀 쓰라리시겠지만 일단은 이것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이번 주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금리 계속 올릴 것이고 이런 것들은 기정사실화된 것인데 그러면 짧게 이번 주에는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이번 주도 아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하고 있었던 사항은 더 이상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FOMC 회의가 기본적으로 테이퍼링을 조기 종료하겠다. 그다음에 금리는 향후에 생각보다 빠르게 인상할 수 있다는 식의 그 정도의 코멘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주에 물가 상승률이 6.8% 상당히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좋게 상승하면서 끝났거든요. 이런 게 악재가 더 이상의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보다는 아마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니까 그 지표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FOMC 회의보다는 아마도